2분 20초, 18년 모은 7분 22초 2초의 3대 0승 가만 울리는 양 선수, 계급의 키슴 공격 대한민국 최고의 스포츠 2018년 J15의 김해전국 민속 소상대 반동 여러분, 대한민국 최고의 스포츠 민속병률 동의하십니까? 그러면 한정만 박수 한번 대한민국 최고의 스포츠 아니 올라타지 못하게 됩니다 저번에 이상한 작전에 미소가 좀 말려졌었는데요 불코팅 공방전 미소냐 이번에는 와신산장 대검이 과연 미소를 끊을 수 있을까요 목마대기 다시 한번 목을 내주면서 밀어붙여 대검 자 대검이 오늘 굉장히 딱 돌아보니까 아 또 네가 오늘은 작전을 좀 막아야 되겠다 초반부터 완전히 압박을 해야 되겠다 그런 작전을 세웠죠 대수의 진을 지고 차기 통영 기회에서 과연 미소를 단 한 발이라도 끊을 수 있을지 다시 목을 내비는 대검 대검의 변칙적인 승부인데요 대검은 미소만 순간을 한 번 더 밀고 가야 되겠네요 다시 목마대기 그걸 기다렸었나요 대검이 대검의 정면습부는 미소가 터렸다 계속해서 목을 내비면서 변칙 승부로 이 한 판을 다시 보내라는 대검 대검 안 되길 자신이 있다 이거죠 목을 내주면서 계속 목을 내주면서 7분 12초 동안 버티다가 결국은 세 번째 패배의 승자를 맞이했는데요 7분을 싸웠다가 그중에 한 3분 정도는 미소 위에 올라타 있었을 겁니다 과연 이별에는 어떻게 될까요 계속해서 똑같은 또 전법 밀고 치는 대검 오늘은 올라타진 않고요 일단은 계속 목으로서 울짱몰을 할 건가요 계속 밀고 치고 있는 대검인데 일단 미소에게 뜨이지는 않습니다 자 등뒤에서 계속해서 미소도 힘을 주지 않으면서 살금살금 영영해요 빙글빙글 변기장을 돌아가는 미소 대검이 저렇게 밀다가 미소가 더 방침을 하면 옆쪽을 돌면서 뜯어내기 위한 그러게 되죠 그리고 목마뛰기 반중이는 아께붙는 박수 한번 주시고 으아 속쓰기 자 그럼 또 선장님을 붙이고 있는 대검이 좀 의자에 찬성 좀 못받기 조정이는 쑥쯔 말아서 미소가 다시 밀고 나오고 다시 목마뛰기 그리고 뽕을 다시 내주는 대검 대검은 3분 10초 미소도 대검을 함부로 밀고 들어가진 못해요 정강석하와 같은 두 마리 싸움수의 공격과 기술, 현란한 미소를 가지고 있는 미소와 의예차! 의예차! 오 안 밀립니다. 끊길만 하면 몸을 입으로 썼는데 끈 끈 버리면서 힘을 빼버리고 균형을 잡는 대검 자 지금 미소도 잘못하면 대칭이 어느 정도 당한 수가 있기 때문에 강한이 비지는 못해요 지금 의예차! 네 번째 도전장을 내민 대검 과연 미소가 이번에도 역시 미소다 아니면 이번에는 대검이 승기를 잡느냐 대검이 저기서 변칙적으로 한번 뜯어내기 위한 유인술이 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상황인데 그런데 미소가 말이 되는 게 아니라 미소는 거의 완벽히 갖고 온 음주운영 능력 미소도 저 사람들이 강하게 치고도 가지 않는 것은 강한이 못든가죠 그래서 대검의 빼닫기가 위력이 엄청나고 또 대치기를 당할 수도 있다는 판단이 있는 겁니다 자 다시 한번 올라타고요 의약자 밀어봐라 방금 들은 일을 몇 번 수하고 미소해 대속에 아니다 너 자 아니다 너 아니다 너 저 누르는 대검 자 올라타면 주컷의 상징이 나오는데 이거 나오지 않는 이유는 이게 전술이에요 대검의 전술 대찌기 대찌기는 또 한번미를 붙이는 대검 또 울립니다 대검의 대검은 좋다 자 불거리 들어가는 대검 자 불을 끌고 자 골짜킹으로 자 자신있게 무게 중심이 앞쪽으로 쏟아져 있는 대검 자 계속해서 불거리 들어가는 대검 이번에는 공격 패턴이 약간 다르죠 강의원님 미소가 지금 경기를 잘하지만 대검은 과거 경기보다 조금 힘이 빠진 느낌이에요 과거 경기보다 조금 힘이 빠진 느낌이에요 자 다시 뱅징이 들어가고 에샥 으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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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자 계속 이화수님의 미소에 승 네번째 모동도 이야 이 대검이